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R&E 최종 발표회 진행위원을 모집합니다. R&E 최종 발표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선 일정은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형설관 3, 4층 강의실에 여러분의 노트북을 설치해서 평가 교수님과 R&E 발표팀 학생을 화상으로 연결해 발표, 질의 및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진행위원 전용석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위원은 활동에 따라서 두 종류로 선발을 합니다. 우선 형설관 발표회 진행위원이 있는데 정말 자신이 꼼꼼해서 선배님들의 발표를 바로 옆에서 들어볼 거야 하는 친구들은 발표회 진행위원에 지원을 하면 되고요. 대강당 특별 이벤트 진행위원이 있는데 지금은 비밀이지만 자신이 아, 난 숨겨진 끼를 감출 수가 없어. 쎄 때 못 푼 흥 여기서 풀어보겠다. 한 친구들은 특별 이벤트 진행위원에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위원 활동 일정과 인원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활동 일정과 모집 인원은 형설관 진행위원은 14명, 일정과 시간 활동 내용 등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강당 이벤트 진행위원은 4명 선발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봉사 시간은 형설관 진행위원은 6시간, 대강당 이벤트 진행위원은 1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참여도에 따라 봉사 시수는 차등하여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행위원의 역할과 상세한 모집 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진행위원의 역할은 우선 형설관 진행위원의 경우 줌 회의실을 관리하고 팀별 발표를 진행합니다. 발표장은 오프라인 사전 세팅을 맡고 행사를 위한 연구팀과의 소통 또한 담당합니다. 대강당 이벤트 진행위원은 출발 종료 후 대강당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행사 4회, 이벤트 물품 배포, 뒷정리 등을 맡습니다. 모집 일정은 10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집 시각 이후에 제출된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 바라며 지원 포부와 동기를 보고 적합한 학생을 선정합니다. 접수 링크는 QR코드에도 나와 있고 PPT에도 링크로 들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 시 참고 사항입니다. 우선 상기 명시된 오리엔테이션 일정에 꼭 참가할 수 있는 학생만 지원을 해야 하며 행사 활동에 적극적이고 집결 시간을 준수하고 카카오톡 공지를 잘 읽는 소통이 원활한 학생을 환영합니다. 형설관 진행위원의 경우 컴퓨터 및 전산 활용에 능통한 학생 지원을 우대하며 줌으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한과양 줌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학생만 지원 바랍니다. 대강당 진행위원의 경우에는 서먹한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명랑하고 적극적인 학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무연구부로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51-606-2184 또는 21학번 공지톡방에서 이세정 선생님을 찾아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며 PPT는 톡방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강당 진행위원의 경우 자신이 정말 이 역할에 맞는다 생각한다면 꼭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